전화번호도 가르쳐주려니 보고싶다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려니 보고싶다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려니 보고싶다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려니 보고싶다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려니 천천히 먹어 손꼽 줄라고 아예 산거야 손꼽 줄라고 아예 산거야 손꼽 줄라고 아예 산거야 맛있어? 두 바퀴 들고와 두 바퀴 들고와 올 때마다 들으려고 누구도 안가고 누구도 안가고 누구도 안가고 마그네슘 같은 거 이것도 지금 정상도가 되게 낮거든요 저는 먹는 거에 있는지 조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을 아직 타죠 조금만 가 낮은건데 이것도 안 올라가려고? 가 이제 그만 갈거야 이제 그만 갈거야 올라가자 코코야 조금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렇게 싫어? 여기 계단 보더니 이제 산에 올라가다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올라가기 싫다는 의사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산책은 더 틀린 것 같네 자 시장가자 시장 뭐야 들어와 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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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나 신장이 나쁜 애기들은 어떤 거가 좋냐면 감자 그다음에 다진 소고기라든지 닭고기 어떤 양지의 사료라든지 그런 Mutta 좀 같이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소insky 슥 аз학 땐 소 больше 지민 사 Gina 한마디 얼마나 먹에게 이 help 간식 좀 먹지 말아 실패 드 잠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